띄워야 되는 거래요? 띄워야 되는 거래요? 이거 날카로워요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이요 뭐야 동굴이 있어 형님 거기 파도 들어온다 위험한 거 같아 여기 형님? 형님? 어 무서워 무서워 형님 와 이거 진짜 와 파도가 엄청 무서워 우와 이쪽으로 돌아와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근데 갑자기 아 물이 조금 더 빠질 것 같은데 더 차 알았어 저기 있지 저기 저런데 고인대 저런데 이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더 돌아가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여기가 길이 맞는데 건너갈 때가 만만치 않은데 저기만 내려주면은 여기도 괜찮아요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여기 달려오세요 여기 어 찾았나봐 나무가 꺾여있어 지금 어디있지? 여기 찾았어요? 어 좀 위험해 그냥 다 돌려서 같이 갈라 아 진짜요? 여기가 어디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조심해서 오면 돼 여기 작은 것만 있어 여기 작은 것만 있어 여기 작은 것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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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기어가는 거야 아니 저기에 막 바위로 기어가는 거라서 얼른 주웠지 우와 대박이다 신경많은 시인이다 zdzdzd dd'd 이전에도 큰 불이 있자면 그 자칫은 거 8시 아 3시 빵 cher 음 아 1시 2시 항상 손을 짚고 다녀야 해요. 여기 되게 비끄러워. 아 정말이다 여기. 주세요 주세요. 여기 물 되게 많이 들어와서 안 와야지. 아 참.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왜 문이 왔어? 왜 문이 왔어? 이게 다이가 막아지니까. 하나도 오늘 시청해야 됩니다. 사람이. 괜찮아. 진짜. 이 다이버에서. 기계.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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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마지막에 탈출을 미친라는 메세지에서 아깝다 그 덮으려고 했는데 밀었어 가다가 가다가 잘가 저는 뭔데 아니 귀치 같은거야 이게 검정색이 아니여 고기가 멀리서 받는데도 형님 되게 맛있게 생겼어 내가 가서 프레시 지어줄까? 내가 갈게 갈게 야, 정말 작구나 야, 진짜 야, 진짜 형님, 여기서 거기 가서 매고 먹은 맛있대 이게라도 진짜 성계다 성계예요? 야, 이거 안에 많이 신한데? 풀어줘, 풀어줘 잘 잡았지 야, 이거 완전 빠졌어 어, 찔렸어 안 씻겨? 깨물어, 깨물어 봐 아, 빠져 야, 그 자리 좀 핀 같은 거 없어? 뭘, 이거 뽑아내야 될까?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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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뭐, 이렇게 우핀이 훨씬 날 것 같은데, 이거보다 거야 ä가 파사로, 시 acomodим 파사로 오빠 오빠! 오빠 오빠! 형님! 괜찮아요? 오빠! 침소가 좀 거칠다는 건 알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살짝 사냥을 하고 했던 지역은 비교적 세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욕심이 나와서 들어가서 조금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와서 저도 모르게 저를 그냥 확 겹쳐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순간적으로 정식 똑바로 차렸죠 진짜